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뽀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뻐 만약에 네 물에 물을 끊고 다녀온 점심 바닷가 바닷가 다녀온 다행히 다행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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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자. 풀어봐봐. 살이 엄청 많이 붙였네. 뜯어야겠지? 으응? 아, 언니 아직 하고 있어.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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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헤헤헤. 아직 흰색 옷도 털이 분명히 붙어 있을 거란 말이지? 눈에만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지? 거기 올라가 있어? 어 거기 있어? 언니 좀 오래 걸릴 거 같아 응 알았어 빨리 할게 어 언니 이거 아직 이게 아직 남아가지고 먼저 가 있어 뽀양이 방에 안 먹어? 안 먹어? 야아 왜 가 있어? 응?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아이고 힘들어 우리 뽀양이 기다리는데 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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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이고 아이고 아하핳 왔어? 이거 넣어야 되는데 야 어디 들어가 나오세요 미안해요 이거 넣어야 되는데 나갔어? 나가고 싶어? 나갔어 여기 올라가고 싶어 고양이 올라가고 싶어 이러고 싶어 올라갈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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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